강원도 민생사법경찰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속초와 춘천에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해 모두 13곳을 적발했습니다. 지역별로 속초 2곳, 춘천 11곳으로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숙박예약 사이트에서 영업해 연간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 적발됐고, 한 업소는 건물 일부만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한 뒤 대형 수영장과 독채 풀빌라 등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. 강원도는 불법 의심 숙소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 신고나 제보를 접수해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.